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남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많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신뢰관계가 실추가 돼가지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평시 여러분들 이야기는 항상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분도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를 통해가지고 또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관찰이 아주 좀 특이 롭네요. 한동훈 씨를 본인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왜 높게 평가하지 않았냐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한동훈 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할 때 신평시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셨네요. 한동훈 씨 이렇게 손이 떨리는 것을 그렇게 본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런 내용이 그릇이 아니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의 거치에 가나요 여기 나오네요. 일찍이 그가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겠다는 기자회견에 배석했을 때 우연히도 나는 한동훈 장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가 가진 마음의 그릇 크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본 거죠. 다들 그가 법무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것으로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일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무슨 개인적인 나쁜 감정이 있을 턱이 없다. 그가 대야투쟁의 점에서 관목하는 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대야투쟁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초기에 여러분들 인사 그리고 이제 초기에 전국투어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거든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별로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서 항상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이 한쪽을 확 쏠릴 때도 관찰자 입장에서 그 빛과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자기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죠. 심평 씨가 정확하게 그렇게 보셨네요. 그건 이제 살아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 해서 손을 뜬다는 이야기죠. 이미 그의 교체 시도가 나온 이상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판단도 개인 의견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여러분들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에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치했고 급기야는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글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었다. 이것도 신평시의 여러분들 판단 이니까 본인이 실제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의 단계에서 그렇게 될 만한 마음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 누구의 말대로 그는 발광채가 아니고 다른 발광채의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는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도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자리에서 또다시 여러분들 원점에서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드는 예처럼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부사장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막상 본인이 단독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장자리에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 초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자리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상당히 잘했는데 그다음 자리에 죽을 썼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자리가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심평신은 굉장히 이렇게 가혹하게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건 도대체 어떻게 어느 상황까지 여러분들 갔는지 이렇게 이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이 그냥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결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사고가 터질 때까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 옆에 보좌진들이 잘해주더라도 마지막 연출은 본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전국 투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과의 관계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이런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이제 다 연출자로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심평변호사는 글을 잘 쓰시지만 높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심평변호사님 글도 선거부정이라는 다 입을 담은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엉터리죠. 대한민국 선거가 사전투표 득표수가 여러분들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총선이 어떻고 여론조사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광복절이나 어느 자리에 가셔가지고 자유를 7천 번 외쳐도 대통령 자신이 선거를 깔아뭉개고 있는 한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생겨날 수 없는 거거든요. 꼭 같은 이야기가 한동훈 씨와 함께 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구조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잘 될 것이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당신 생각해봐라. 선거가 맨날 도독질을 당하는데 한국이 잘 되겠냐.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엉터리 전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전망이 반드시 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모든 변수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압도적인 여름 요소를 다 배제하고 뭘 전망하고 뭘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판단은 도대체 검사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들을 딸에 때려잡으려면 자기부터 좀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당신들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장 최근에 신평시가 올린 글의 요지는 이런 거네요. 한동훈 씨를 불러놓으면 중도 확장을 통해 가지고 지지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았는데 막상 비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니까 지지도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그런 판단이 있던 차에 김경률 씨라든지 이런 한동훈 씨의 발언이 김건희 여사 이름 관련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수장을 교체해가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용산에서 판단해 용산이라는 딸로 하면 대통령이 판단하신 거죠.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으셨네요. 본인이 뭐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씨가 등장한 다음에 지지도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기는 있는데 그게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필요하고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나가야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불리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어떻고 이것도 신율 변호사가 글을 그렇게 쓰셨지만 선거 문제 최소한 위조 투표지 만드는 것을 방지를 못하고 선거 치르면 그냥 백전 백패입니다.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율 씨의 글도 그렇게 정직한 글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지배 엘리트나 이런 식자층들이 너무나 부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직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 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완전히 조작된 선거가 그냥 일상화됐는데 갤럽 여론조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시잘데기 없는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지적은 한동훈 씨가 등등한 다음에 지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상의 삶에서부터 중요하고 조직의 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화요일인데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안을 가져오겠죠 그 대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특위에서 상반식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투표소마다 cctv나 이런 것을 카메라 같은 걸 촬영해가지고 몇 명이 여러분들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사전투표자를 몇 명 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이 cctv 촬영 같은 걸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자수를 여러분들 속이는 것이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조작범들의 전략이 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수를 속여가지고 위조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만큼 전산조작을 하고 위조실물투표지를 투입하겠죠 사전투표자수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아무튼 한동훈 씨가 여러분 윤 대통령이 다 잘하셨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 사이 이 정도로 뭐죠 간격이 벌어지게 된 데는 한동훈 씨 책임이 상당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불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